1. 목사님의 설교 내일 교회 가시면 여러분들이 목사님이 설교하실 본문 먼저 찾아서 읽어보세요. 혹시 아는, 모르는 단어 있나 없나 확인하셔야 되고요. 조금 시간을 가지고 앞에 무슨 내용으로 왔는지 배경 좀 보시고요. 여러분 나름대로 성경 읽을 때 은혜 받습니다. 그것도 이렇게 메모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혹시 기도 제목이나 질문 같은 게 있으면 이렇게 메모를 하고요. 제가 그거 한 사람하고 안 한 사람은 굉장히 차이가 있습니다. 마치 이제 음악을 알고 음악 듣는 사람하고 모르는 사람 차이가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목사님이 이 본문을 어떻게 표현하시는가 다시 말하면 오늘 하나님이 목사님에게 이 본문을 어떻게 전달하시려고 메시지 주시는가를 보게 돼요. 그것만 가지고도 여러분은 충분히 응답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특히 우리 영산업인들 모이고 있습니다. 영산업인들이 뭐 할 것이냐 질문을 많이 하는데 안 하셔도 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나이가 위의 어른, 또 밑에 우리 젊은 렘넘트들 다 같이 있는 사이에 있기 때문에 있는 것 자체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받아야 될 응답입니다. 이것을 알고 전달하는 겁니다. 조금 먼저 참고하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앞으로 더 많아집니다. 정신질환. 조울증, 우울증 환자, 더 심한 고황증, 이런 병들이 계속 많이 생길 겁니다. 생길 수밖에 없어요. 내 뇌 가운데 영혼 속에 하나님의 것이 안 들어갔기 때문에 올 수밖에 없어요. 우리 인간은 짐승하고 다르기 때문에 영적 존재입니다. 불신자들 잘 모르고 있는데요. 인간은 소하고 달라요. 영적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뇌 속에, 영혼 속에 하나님의 것으로 당겨야 되는데 다른 걸로 당기니까 당연히 어느 날 그런 문제가 와요. 그래서 이제 우리 영 산업인들이 제일 역할을 중간에서 해야 될 것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많이 속아요. 이렇게. 그걸 모르고 아 세상이 많이 어렵다 이렇게 속고 있습니다. 착각하기 쉽죠. 이제 세상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막 죽고 살기로 지금 싸우는데 그걸 보고 아 세상이 대단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것도 우리를 보고 아 말이지 우리는 세상에서 별 존재가 아니구나 이렇게 착각을 계속하게 됩니다. 거기에 여러분들이 지금 몇 가지만 딱 가지고 있으면 됩니다. 우리 영 산업인들이 항상 머리에 두고 있어요. 우리의 근본 뿌리가 뭐냐. 이걸 바꾸지 않는 이상 절대로 안 바뀝니다. 우리에게 근본을 바꿔야 되는 이 비밀이 뭐냐. 다시 말하면 각인뿌리 체질이죠. 내 속에 각인되어 있는 것과 뿌리내로 체질 된 것이 결국 나를 만들기 때문에 그 근본을 바꾸어야 되는 거란 말이죠. 이 근본을 바꾸는 길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 근본을 바꾸는 길이 바로 그리스도로 답이 납니다. 그리스도로 답이 났다는 말은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른 거 필요 없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 말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 다 있는 겁니다. 그걸 발견하라는 것이지. 그리스도 안에 발견 못 해놓고 다른 거 필요 없다 하면 이상한 사람도 돼요. 전에 한 번 설명했는데 어떤 사람도 이해를 못해요. 제가 이거 핀을 항상 가다니고. 저는 이 핀을 항상 가다니고. 이거 없으면 또 사요. 그러면 또 여기저기 호주머니에 있어요. 이게 굉장히 너무너무 활용 가치가 많아요. 뭐 같은 거처럼 이렇게 모자가 여러분이 썼을 때다가 이거 다 꽂아보면 간단해요. 이렇게 해야죠. 저는 이 핀을 항상 어머만 하면 병원 갔더니 제일 많은 병이 잇몸병이래요. 기계를 막 파는 거에요. 아플 정도로 막 파요. 그리고 그거를 뭐 6개월 한 번씩 해야 된다나. 6개월 한 번씩 안서 별로 없죠. 아주 그렇게 해야 된대. 내가 연구했어요. 이거는요. 잘할 때 다치지 않아요. 저는요. 그리고 아무리 이게 뭐 이렇게 위생적으로도 아무리 가볼게요. 그리고 이빨 한 개가 안서 그죠. 그것 뿐만이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 보면요. 이게 목사님들 보면은 이 행사 같은 거 하면 꽃을 이렇게 꽂으라고 해요. 다른 사람은 간장하다가 툭 떨어지고 막 이렇게 해야 돼요. 저는요. 그것 딱 꽂아가지고 이것 가지고 딱 질러요. 편안하게 설교할 수 있어요. 그것 뿐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헝클집이고 이걸 뭐 또 올릴까 내릴까 떼고 이랬는데 저는요. 다 꽂아놨어요. 또 어떤 사람 보면요. 그 목사님이 넥타이가 말이죠. 위에 뭐 번쩍번쩍하고 이러면 일반 사람은 괜찮은데 설교하는 사람이 번쩍번쩍하면 다른 사람 풀다가 그래 아무것도 없는 게 좋아요. 이렇게. 아무것도 안 해놓으면 이게 또 날아간다니깐요. 이게 또 간단해요. 내가 왜 이런 유치한 설명까지 하잖아요. 이거 말고 용도 또 있어요. 그리고 뭐 뭐 한번 뭐 저 바닷가에 낚시들어갔는데 바람이 훼 이렇게 회의 본대요. 비스도를 이끕만 해서 내가 그냥 내다 놓아도다니깐. 아주 간단해요.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 다 있다. 발견할 줄 알아야 돼요. 이러면 성공조건, 완전 성공조건 인간으로 바꾸는 치유대는 수많은 가지가 나옵니다. 이것을 여러분이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응답 계속 옵니다. 그리고 실제 문제 오면 올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것을 금방 발견해요. 아, 그럴 수밖에 없다. 이것을 알아야 필연도 알고 필연도 알아야 절대 알아요. 이때부터 뭡니까? 불신자가 모르는 성공의 방법, 성령 인도입니다. 그리스로 답납부리면 성령 인도 확실하게 받는 방법 아홉 가지 방향이 있어요. 그렇죠. 나는 말이죠. 교회에서 정말 잘하는데 왜 나를 사람들이 아홉 가지 방향에서 빗나갔습니까? 확인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라면 다 하는 게 하나님 뜻입니까? 아홉 가지 방향이 있어요. 영사람인과 여러분과 전도자에게만 주신 세상이 감당 원하는 능력이 있어요. 여기에 굉장히 다섯 가지 행복 들어 있습니다. 다섯 가지로 정말 행복하면 성령 충만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전도가 어렵다고 하는데 이때부터 참 전도가 나와요. 참 전도는 어떻게 나오는 거 아니까? 평생 응답받을 수 있는 전도문 스무 가지 보여요. 그리고 참 성공이 보여요. 참 성공이 뭔 거 아니까? 정말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달란트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예비해 놓으신 달란트입니다. 그것을 찾는 일곱 가지 방법이 있어요. 숫자로 합치보니까 62가 일하는데 그냥 우리 삶 전체를 하나님은 인도하고 계세요. 이걸 모르니까 당연히 어렵죠. 당연히 먼저 오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은 짐승이 아니고 사단의 백성이 아닌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이 근본 문제를 그대로 갖고 있으면 어려울 수밖에 없죠. 우리 머리 나쁜 사람도 성령인도 받으면 성공하잖아요. 아무리 성공 잘 할지라도 성령인도 못 받으면 실패하는 거에요. 이렇게 될 때 여러분에게는 특히 우리 영산업인들에게는 오늘입니다. 이때 삶 오늘이 중요하고 보이고 이 부분을 갖게 되는 거에요. 삶 오늘이 뭡니까? 하나님은 지구 끝날 때까지 구원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전도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을 성취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고 계십니다. 그걸 보고 삶 오늘이라고 합니다. 이게 보이는 거에요. 이때 삶 오늘의 힘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때 삶 오늘의 힘 정도가 아니고 삶 오늘의 응답이 보이고 그냥 삶 오늘이 되다가 말았다가 아닙니다. 지속되게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로 안 한 그날로부터 계속 지속되지요. 이 길을 찾아야 돼요. 어떤 면에서는 건강을 할 필요 없는 것이 이 응답은 해결되는 거에요. 이 속에 있다면 바울처럼 아파도 괜찮아요. 이 힘이 얼마나 큰 힘입니까? 바람같은 불같은 역할입니다. 여러분 바람, 불 이게 얼마나 능력인지 아십니까? 아무도 막 그렇습니다만 바람같은 불같은 능력이 살아났다. 그 말이 뭡니까?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이 그렇다 말이에요.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이 가장 기중한 것을 숨겨두었는데 이게 열다섯 나라에서 모인 영산업인들입니다. 영사람이 여러분들이 이 속에 들어가게 되길 바랍니다. 이 사람들이 모이니까 초대교회에 당장 예산문제 해결되어 버렸어요. 그렇죠? 초대교회에 당장 예산문제는 해결된 게 아닙니다. 그냥이 아닌 드디어 전도문이 열리는데 하나님이 여기에 말씀을 주신 겁니다. 그리고 뭡니까? 삼천 제자문이 열리고 여기 또 말씀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이 힘을 날마다 얻게 되길 바랍니다. 중요합니다. 정시기도가 뭡니까? 시간 딱 정해놓고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여유 시간이셔야 돼요. 앞만 바빠도 여유 시간이셔야 돼요. 앞만 바빠도 평안의 시간이셔야 돼요. 치유 시간이셔야 돼요. 그렇죠? 그게 정시기도입니다. 무식기도는 뭡니까? 현장 가보면 너무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성령 역사가 우리가 누리게 되는 그 답이 무식기도입니다. 자, 이 힘은 막을 수가 없어요. 삶 오늘 소개되는 힘인데 어떻게 응답 오나 보세요. 그냥 응답 오는 게 아닙니다. 이 응답이 온 거예요. 새술에 취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말세의 남녀 종에게 물붙듯이 부어주기로 약속한 것이 이루어졌느니라. 이처럼 해야 돼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여러분에게 성취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면 놀랄 볼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이 예배해 두었다가 말씀 성취된 우리 인도 하시는가 말이에요. 당연히 이 정도가 아닙니다. 이 정도가 아닙니다. 어떻게 이렇게 됩니까? 삼천 제자이로 삼천 제자는 황금 지대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니, 교회에 예산이 차고 넘치는 일이 벌어졌어요. 날마다 성전에서 날마다 집에서 필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여기 주역되길 바랍니다. 영사람들 주역되세요. 교회가 말이죠. 시시한 소리들 많이 해요. 그런 소리 듣지 마세요. 그러면 응답 못 받아요. 하나님 주시는 당연 필요한 절대. 어떤 응답이 옵니까? 하나님이 아무도 할 수 없는 안전벨이를 기세웠습니다. 천하의 군어들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아무도 갈 수 없는 사마리아에 아무도 만날 수 없는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절대입니다. 이걸 누리는 겁니다. 영사람들 앞으로 다 중지자 될 것인데 또 중지자인 사람들 많을 거고요. 여러분 교회 살리는 주역되는 것은 간단합니다. 보세요. 그러니까 이 시대는 겁낼 거 없어요. 전부 정신병 시대 온다니까요. 고쳐주면 돼요. 그때 답 주면 되는 거니까요. 자, 어떻게 지속됩니까? 이 지속이 또 중요해요. 여러분이 진짜 은약을 잡고 있으면 영세 전에 감추어 두신 것 그것을 여러분이 있는 곳 가는 현장마다 나타내시게 됩니다. 그것도 잠시 있다 없어지는 거 말고 영원히 있을 것입니다. 이것입니다. 영사람들 오늘 사내비 성경 메시지 하고 이거 놓치면 안 돼요. 뭘 말입니까? 교회 살려야 되는 참 중지자 되겠다. 기도하세요. 마음속에 굳게 먹으라니까 랩런터들이 오고 바로 볼 수 있도록 보금이 뭔가를 설명하도록 보여주라. 지금 바깥에 지성인들, 경제인들, 정치인들 때문에 영적 문제 고칠 수가 없어요. 그걸 고치는 사람이 되도록 은약 잡아라. 여러분이 그래서 소중합니다. 결론입니다. 그러면 올해의 메시지가 나올 겁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나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만드신 나라는 말을 이해를 잘 하셔야 됩니다. 여기는 많은 것들이 들어있어요. 그러나 바울을 가지고 한번 봅시다. 하나님이 바울을 다메석에서 꺾은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만드신 나입니다. 그리고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 자, 바울이 이 말을 했으니까 바울을 가지고 한번 찾아 봅시다. 빌리프 3장 1절에서 21절입니다. 바울이 말한 하나님이 주신 나의 현장입니다. 이게 중요하죠. 이게 바로 로바사 16장 25절 27절입니다. 이렇게 은약 붙잡으시면 됩니다. 이걸 가지고 24. 24는 어떻게 합니까? 하루 종일 가장 행복하고 가장 힘있게 가장 누리시길 바랍니다. 항상 기도할 수 있어요. 내가 일을 하면서도 공부하면서도 절대 뺏기지 않는 것이 기도다. 나 외에는, 마귀 외에는 아무도 내 기도를 뺏어갈 수 없다. 그래서 이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영사랍인들, 전국 세계 교회에서 일어나서 여러분이 아니면 교회에서 살 수 없다 생각하시고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교회의 가장 어려운 부분에 헌신하는 정인들 되게 해주고 없어서 단순히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은약으로 하게 해주고 없어서 단순히 헌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믿음의 은약으로 서게 해주고 없어서 우리 영사랍인들에게 새로운 시작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고맙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며 아멘 아멘